지금 보시는 제품은 브로드윙 K라는 제품인데요 LED 스탠드입니다. 이게 사실 저희 집에 LED등인데요 이 LED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책상 위에 앉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검색을 하다가 이 제품이 사이즈도 좋고 많이 밝다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밝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이 정도 밝기 차이 때문에 실제 그 책상에 앉았을 때는 훨씬 더 밝은 느낌이고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다소 비싼 게 흠이라면 흠인데 비싼 만큼 환해진 이 느낌 자체가 작업을 할 때 좀 답답한 느낌을 많이 사라지게 해 줄 것 같습니다 이걸 끄고 켰을 때의 느낌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영상으로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이 좀 침침하다는 느낌이 나는 정도 수준 이렇게 내가 작업을 계속 하다가는 내가 시력이 나빠지겠다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 그리고 노말한 불빛으로 불빛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테스트를 해보니까 노말한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은 너무 색감이 있고 차가운 느낌도 약간 푸른 빛이 나기 때문에 이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걱정을 하면서 샀는데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샀는데 집에 직접 설치를 해보니까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브로드 윙 K라는 제품입니다 프리즘에서 나오고요 좀 가격 할인을 해주면 참 감사할 텐데 뭐 그렇지를 않아서 장착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부피를 많이 차지 않도록 스탠드형이 아니고 책상에 고정하는 형태로 장착을 했고요 앞으로 잘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많이 밝아졌습니다 만족합니다